안녕하세요. 개그맨 박근백입니다. 여러분들 평소에 이 커피 믹스 즐겨 드시죠? 이 커피 믹스를 드실 때 무엇으로 저어 드시나요? 사람들이 함께 쓰는 이 숟가락은 위생상 너무 안좋습니다. 커피 봉지로 젓는 경우에도 유앤물질로 인해 건강상 너무 안좋습니다. 이렇게 불편함과 번거름을 한방에 날려주는 믹스김 커피 맛도 너무 좋습니다. 아! 커피빵과 함께하면 더욱더 좋습니다.